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이 총 3금 100만 ICX를 내걸고 대규모 블록체인 개발 콘테스트 아이콘 TX 챌린지를 오는 6월 3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전세계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App과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 형태의 대회입니다. 전문 개발자와 대학생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콘테스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비용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트랜잭션 비용, 서버 호스팅 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블록체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이번 아이콘 TX 챌린지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콘테스트 참가를 위해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이콘 프로토콜을 이용해 아이콘의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환경인 스코어를 제작한 뒤 검수가 완료되면 이를 활용한 DAP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해 참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참가가 확정된 팀에게는 참가 상금으로 약 200ICX가 주어집니다. 콘테스트 기간 내 스코어를 통해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1TX당 0.01ICX의 별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또한 DAP과 웹사이트의 완성도, 사업성, 기술성, 블록체인 효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총 6팀을 선정해 약 5만 ICX의 상금을 최종 시상할 예정입니다. DAP과 웹사이트에 대한 심사는 콘테스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가팀에 대한 투자 유치, 아이콘 한국 오피스 채용 가산점 혹은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의 추가 보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종협 아이콘 재단 이사는 아이콘 TX 챌린지를 통해 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DAP 개발 환경을 경험하고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태계 확장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아이콘 메인넷의 안정성과 트랜잭션 처리 성능에 대한 공개 실증이기도 한 만큼 미래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콘테스트 참가 신청은 이달 2일부터 이벤트 종료일인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 개발자 포털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